진짜 미친 영업비밀이에요 와 이거는 뭐 그냥 드라이브가 끝났다고 보이는데? 헤드를 스퀘어하게 마치기 위해선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동작 이 팔뚝이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돼 살짝 살짝 안쪽으로 돌아준 동작이 1천 분의 1 동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이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레슨은 드라이버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한 레슨을 해드릴 건데 제가 수많은 레슨을 했지만 이 레슨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 드라이버가 맞았다 안 맞았다 막 애증의 관계가 되고 왜 그런지 몰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골프의 교정과 수정의 첫 번째는 뭐다?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 붙어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쳤을 때 뭐 백스윙을 들었다 거의 다운스윙을 내려와서 임팩트 때 뭐 약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던 뭐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오던 이게 스퀘어만 딱 되면 그건 똑바로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스타트가 약간 페이드가 나던 드로우가 나던 이 스퀘어 포지션에서 헤드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맞고 우리의 몸의 포지션이 똑바로만 맞으면 된다 이랬을 때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공기준이 아니라 가운데 기준에서 내 머리와 상체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스퀘어를 맞춰주고 여기서 골반의 해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바로 멀리 간다 오른쪽 어깨와 머리는 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이 막 너무 이렇게 돼 있으면 열려 맞겠죠? 아니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은 훅이 나거나 아니면 탑볼이 나거나 아니면 뽕샷이 나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찾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자 백스윙을 들었다가 원래 채드시켓에 빡! 멈춰보세요 이때 왼쪽 겨드랑이가 벗어났는지 아니면 오른쪽 골반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스티로폴 볼록 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냐면 다이서에서 샀어요 다이서에서 2,000원인가? 이거 레슨 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일자로 세울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쿠션을 갖고도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백스윙! 다운스윙! 이런 거 모르겠어 우리는 임팩트 포지션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왼쪽 부분을 뒤꿈치에 맞춰주면 되고 중앙은 여기죠 여기서 어디를 산 다음에 짧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은 팔을 잡고 백스윙 들고 싶은데 들고 내려서 그냥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었을 때 오른쪽 팔꿈치 정면 팔꿈치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살짝 구부러져 있고 우리가 임팩트 전에 막 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중 이동 골반 회전 이걸 할 거예요 이것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볼게요 저 여기 그립이 여기 끝에 여기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은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은 상태로 진짜 천천히 와 가지고 이렇게 저 골반만 회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죠 헤드 열려 있네요 그쵸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몸통 스윙 바디턴만 한다고 헤드가 정확하게 스퀘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 난 이거 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렇게 놓고 손을 1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몸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스퀘어는 맞춰졌어 제가 최대한 맞춰 볼게요 봐봐 헤드는 열려 있잖아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한계거든요 아마 더 유연성이 있는 분들이나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아마추어분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이 포지션 만들어 놓고 그냥 들었다가 내려고요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갔을 때 골반의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골반의 회전량이 최대치로 왔을 때 헤드는 열려 있을 거야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100%예요 여러분 헤드를 우리는 스퀘어하게 맞춰야 되잖아 맞히기 위해선 지금 어떠한 동작이 필요하냐면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 동작 열렸어요 여기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 헤드는 계속 열려요 그게 아니라 이 팔뚝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 살짝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준 동작이 1000분의 1초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동작이 있지 않으면 헤드는 열려 맞고 닫혀 맞고 손목은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손목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열리죠 여기서 왔을 때 들어가면서 풀어주는 동작 이 팔뚝 흔히 얘기해서 삼두근이라고 그러죠 이 삼두근을 내 몸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줘야 임팩트 때 스퀘어가 됩니다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동일합니다 이 동작을 가볍게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놓고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짧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그냥 이 자세를 만들어서 몸통 스윙, 바지턴 스윙이 좋다고 해서 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열려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돌리거나 어떠한 보상 동작이 나올 거지만 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과 동시에 내 왼쪽 팔꿈치를 살짝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 삼두근을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준다는 느낌으로 팔을 이렇게 하게 되면 팔도 왼팔도 펴지면서 로테이션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헤드 페이스는 스퀘어에 맞게 되죠 그러면 치고 나서 어떻게? 왼쪽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를 집어 던져라 그리고 뭐 감속을 시켜라 브레이크를 해라 이거 뭐 너무 유행이잖아 근데 이 동작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두근으로 눌러서 브레이크를 잡아 주게 된다면 헤드는 최대 가속력과 감속력이 완벽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가볍게 쳐도 멀리 똑바로 갈 겁니다 일단 스퀘어 포지션을 만들고 집어 던지는 데 가속과 감속이 돼 그러니까 뭐 똑바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이 동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일어나는 동작이잖아요 그 동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연습해요? 반복적인 숙달 세포 하나하나에다 새겨야겠죠 자 그러면 백스윙을 들어서 여기까지 그냥 만들어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 뭐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 그냥 이 포지션 만들고 약간 골반이 회전되면서 헤드를 보면서 쭉 내려오면서 천천히 천천히 세포에다가 딱 치면서 왼쪽 팔꿈치가 안쪽으로 조금 말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주면서 왼팔을 내 몸에 밀착시켜 준다는 느낌 이 팔이 이 삼도분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되게 된다면 손목을 돌리지 않아도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되죠 그러면 끊김없는 스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속을 할 수 있고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가볍게 쳐도 멀리 간다는 거죠 자 이해는 했으니까 멈춰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진짜 천천히 처음에 자 천천히 스케어 들어서 천천히 스케어 자 들어서 골반 회전 살짝 이렇게 해주고 따라오게끔 해서 헤드가 열릴 때쯤 이 정도 왔을 때 이 팔을 탁 펴주면서 스케어 들어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와서 스케어 스케어 그럼 똑바로 멀리 가잖아 그럼 내가 지금 탁 얘가 헤드가 촥 뿌려주잖아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만 하시고 연습장 가셔서 하신다 그러면 들어 그냥 만들어 만들어 일단 이걸 똑딱이처럼 해 그 다음에 싹 하면서 여기 여기 느낌을 받아야지 여기 느낌 여기 느낌을 받으면서 탁 탁 그러면 여기 완벽하게 지금 탁 탁 치면서 골반이 회전됐기 때문에 헤드의 원심력 때문에 몸이 돌아간다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서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동작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항상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골반의 회전 그리고 스케어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친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상하죠 여기서 지면발력까지도 아주 살짝 같이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너무 쉬워지고 아 이거는 뭐 그냥 드라이버가 그냥 끝났다고 보는데 정말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을 달으세요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로 몸 아프지 않게 100세까지 제가 더 좋은 레슨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실 오시고 이상 박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쫙 쫙 여기 여기랑 여기랑 같이 느끼면 돼 화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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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